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는 김치 보다 인기가 너무 좋아요 진한 맛을 제가 어쩔 수 있어요 아주 맛있는데 저는 김치 보다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단무지 랍스타랍 랍스타랍 풍선은 다진 소스에 찍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상당히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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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이것은 매콤한 고추가도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제가 한 번씩 먹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